12장 우리를 쉽게 옭아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지지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애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애서는 마다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마다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크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예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정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